어 없어요 어 저도 모르겠네요 이따네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마침 또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 주셨는데 저희 이번에 부를 노래가 사랑에 관련된 노래거든요 노래 제목이 Love is Dangerous 사랑은 위험하네요 여러분 왜 위험할까요 저희 터치드, 밴드 터치드에 로비스 엔저러스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좀 또 모여러분들이랑 또 만났고 우리 같이 공연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또 중간중간에 살짝 계산을 해봤어요 좀 잘 불러주시면 또 더 뵈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또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네 네 잘생겼다 너무 귀여웠다 귀여워 우리 지금 이 카라스 엔저러스 아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팬들이 엄청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좋아 좋아 우리 우리 사랑은 위험해 Love is Dangerous 시작하겠습니다 아으아아 돼 여러분 손 많이 밀어 손이 들어 어 안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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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성해 정신화드리는 이 현수로 와모같이 사랑을 하네 삶은 우리에게서 요즘 사랑을 하네 Kiss me, love me, love me, baby, hon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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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ney 징을 한 번에, 징을 한 번에, 물이 다스로 와모같은 월드에 rasa 한가운을 한 번에 조금씩 가洲 일자로 와모같은 애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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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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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